3.9 대통령 선거 서울전력 결과를 어제 제야 전문가가 완성을 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완성한 결과를 갖고 물론 9월 9일 날 모든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3.9 대통령 선거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계속적으로 한번 다뤄볼 만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전체 결과를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멋지게 분석해서 보내줬네요. 여러분 이 위에 있는 테이블이 서울의 여러분들 전 지역의 구입니다. 전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자별 총득표수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다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이 득표 총득표수는 사전특표 득표수 플러스 당일 득표 득표수인데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이것을 모두 다 수정 보완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예상 수정 토탈 총득표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로드를 해서 딱 받으시게 되면 동별로 선관이 발표된 것하고 그 다음에 수정득표수를 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보시게 되면 이게 나오네요. 여기 한번 보시죠. 종로구 6번입니다. 종로구에 이재명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총 2만 8,402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사전특표가 조작된 것을 선거 데이터로 확인하고 그것을 수정하니까 2만 8,402표가 아니고 몇 표를 받았다? 2만 834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종로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타면 패배했습니다. 종로구에서 2만 3,675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입니까? 3만 776표를 받은 겁니다. 심상정 후보 종로구에서 1,551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사전특표 조작된 것을 수정해가지고 진짜 총특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하니까 심상정 후보는 1,551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2,016표를 받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캐치를 하셔가지고 구별로 다 비교해 보시게 되면 선관이 발표된 총특표수하고 재야 전문가가 추정한 진짜 총특표수의 격차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울을 다 분석을 해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3구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의 구별 후보별 득표수 총특표수를 이렇게 그대로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공개했고 밑은 그 총특표수 가운데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보완해가지고 진짜 총특표수를 구해보게 되면 모든 구에서 이재명포는 선관위 자료가 많고 윤석열은 훨씬 더 표를 빼앗긴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두 개 비교한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토탈 그리고 선관이 발표된 토탈을 수정 보완한 것 아주 잘 나오네요. 여기 딱 나오네요. 이재명 28402표 진짜는 2834표 종로구입니다. 윤석열 종로구에서 선관위 발표 23675표 그러나 재야전문가 추정지 3778표 중구 선관이 발표된 자료 이재명 21952표 재야전문가 추정지 진짜 총특표수 이재명 16749표 모두가 사전투표 조작에서 뻥튀기가 된 겁니다. 중구 윤석열 선관이 발표된 자료 19711표를 획득했다. 재야전문가 추정지 24644표를 획득했다. 다 다른 겁니다. 성동구 이재명 46505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다. 그러나 예상수정 득표수는 진짜는 34380표를 얻었다. 성동구에서 윤석열은 46081표를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다. 그러나 재야전문가가 사전투표에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나니까 진짜 총특표수가 윤석열이 얼마를 받았다. 57601표를 받았다. 다 직접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이 여러분들 힘든 작업을 재야전문가 다 해가지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총특표수 그리고 예상수정 득표수 이렇게 여러분들 다 딱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시려고 하면 이게 바로 지금 왼쪽에 있었던 거고 이게 뭐 더 뚜렷하게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이거 딱 캡처하시면 정확하게 뭡니까 두 개를 A4 용지로 다 복사하셔가지고 딱 두 장만 놓으시면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총특표수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재야전문가가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으로 추정해서 그것을 수정 보완한 진짜 총특표수 이재명과 윤석열의 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다 조사가 되는 겁니다. 정작 당사자가 뭐 나서야 되는데 안타까운 민초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당사자는 지금 밥포고 무슨 김치찌개 끓인다고 야단 놔두고 인간이란 참새와 같아가지고 머리 위에 크대한 독수리가 날아와서 기다리고 있더라도 모이 쫓기에 바쁜 것이 그게 뱅알이고 참새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3구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선거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 차이값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이재명은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4%입니다. 얼마나 표를 쑤셔 넣기에 10에서 14%가 나옵니까? 이렇게 뚱뚱하게. 윤석열은 얼마나 표를 이렇게 빼앗겼기에 마이너스 13% 나옵니까? 이 그래프만 딱 보면 여러분 좌우대칭이잖아요. 심상정도 모두가 뭡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표가 이대로 이동한 거죠. 동별로.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13에서 1을 다하게 되면 마이너스 14%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플러스 14% 최대치가 마이너스 14%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죠. 이게 최소치가 플러스 10% 이거는 뭐죠? 마이너스 9% 그다음에 심상정이 빼앗긴 거에 합치게 되면 반올림하면 거의 마이너스 10%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그대로 표가 이동한 거죠.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뭡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표가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서울시내 전역에 25개 구의 여러분들 종합편입니다. 그런데 각 구로 들어가면 또 다 나옵니다. 이게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이거는 종로구고 보시죠. 종로구. 이건 같은 거네요. 그다음에 이게 뭐 서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이재명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6에서 플러스 9%. 윤석열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 심상정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9%. 표가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전국에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실물 위조 투표율을 얼마를 투입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본 적도 없고. 어떤 분들은 공박사님이 봤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안 봤습니다. 그건 뭐 검찰이 조사해야 될 수사해야 될 상황이고 저는 모르고. 제야 전문가하고 공병원한 사람이 하는 것은 모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란 것은 선거관립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총득표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총득표수를 구성하고 있는 거소선상투표, 관외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 국외자투표, 그리고 선거일투표, 당일투표 결과를 분류해서 발표합니다. 그게 최종 결과입니다.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범죄를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qr코드가 어떻고 무슨 외부의 인터넷망이 연결됐다 어떻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는 것이고 그러나 뭐 그게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든 관계없이 그냥 선거 결과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거 결과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후보로부터 다른 후보로 표를 이동시킨 그 부분이 확연하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재야 전문가가 무슨 로고 데이터를 확인했답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하는 그런 현장을 발가했답니다. 그거는 뭐 발가한 건 아니죠. 그건 검찰이 수사해봐야 나오는 거고. 물론 조재현과 이동헌과 천대협이라는 그런 대법관들은 인천광역시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측 패소를 내리면서 범인을 누가 못 잡아오지 않냐. 범인을 잡아오면 다시 제거하겠지만 범인을 불특정인으로 거래하고 누가 범행을 했는지를 못 잡아왔으니까 당신이 패소한 거다 이렇게 하지만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가. 대한민국 여러분 입 있고 양심 있고 눈 있고 대가리 있는 사람들은 선거 데이터가 조작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된 거잖아요. 뭘 더 필요하냐 이야기입니다.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됐는데. 선거 데이터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어떤 수단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결과물은 선거 데이터를 이동시킨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중차대한 법니까? 범죄 점검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눈 감는 겁니다. 입 다무는 겁니다. 귀 막는 겁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열심히 끓이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 입에서 허우대만 멀쩡해 가지고 사람이 야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더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대통령이니까 끝까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동갑 내기고 하니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같은 시대에 여러분 호흡을 했고 유신하에서 보니까 대학에 입학했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에 입을 다물고 포항에 내려가서 여러분들 수제 현황을 보고 가슴이 울컹했니? 그게 다 좋단 말이죠. 대통령이 마음이 따뜻한 것. 그러나 이런 문제를 입을 다물고 해결을 못하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냥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허접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면하게 될 그 엄혹한 현실이 선거의 공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자식을 낳고 키우고 그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탄압을 당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과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격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숫자가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덮고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넘었는데 그냥 그거 하자. 그러니 제가 일찍 예상했던 것처럼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검찰총장으로서 10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뭉개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저는 안 할 걸로 봅니다. 본인은 안 할 걸로 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돼서 안 하고 하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보내준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에 손을 어떻게 댔는가.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추정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는 이겁니다. 제야 전문가 추정지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 선관위 발표치하고 제야 전문가의 추정지입니다.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 51%, 윤석열 득표율 45%, 심상정 득표율 33%로 발표했습니다. 이게 선관위 공식 발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서울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의심을 하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을 구하니까 바로 미친 겁니다.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도 윤석열에게 패배했지만 사전투표에서도 패배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압승하고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압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승리하면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서울 지역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압승을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대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39% 윤석열 후보는 56% 심상정 후보는 3%라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에서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승했고 사전투표에서도 대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가 51% 윤석열 후보가 45%로 이재명 후보가 6% 정도 차이로 이겼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4.15 총선 뿐만 아니라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관위 발표 자료는 교차투표를 이야기합니다. 교차투표라는 것은 같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투표에서는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 같은 현상이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일어났고 3구 대통령 선거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분석해보니까 그런 선관위 발표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에서도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고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도 대표했고 당일 투표에 대표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도표로 간단하게 나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전산적으로 표를 더하고 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전산적으로 표를 대해주고 뺐기 때문에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밑이 진짜고 위가 뭡니까?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재야 전문가가 몇 달 동안 작업해 가지고 수정 보완 작업을 다 거친 다음에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서울 진역 여러분들 종합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총집교성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022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 20대 대선 서울 전체의 사전투표의 여러분들 현상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추정치입니다. 여기에 1번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 관련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1번의 발표 득표수하고 득표율 기준이라는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이재명이 이겼다는 겁니다. 51% 윤석열이 45% 심상정이 3%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서울에 참가한 총 참가자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317만 3085명입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사전투표 후보별 특표수를 구해보니까 표가 이동한 겁니다. 표가 얼만큼 이동했냐.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얻은 사전투표 특표에서 11.29%를 빼앗겼고 심상정 후보는 0.66%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총 23.87%가 여러분들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표를 11.92%만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두 후보는 빼앗긴 겁니다. 표 이동 숫자는 37만 8325표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사전투표의 39%를 얻었을 건데 표를 뻥튀기가 돼서 51%를 얻은 것으로 서울지역 사전투표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진짜는 56%를 얻었어야 될 건데 표를 빼앗겨 가지고 45%를 얻은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대했네요.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서울지역에서 사전투표에서 35만 8148표를 더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그러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만 54만 5062표를 얻어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3구 대통령 최군 결과가 24만 몇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와 이겼고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와 이겼다고 하는데 서울만 분석하더라도 몇 표를 이겼다는 겁니까? 서울만 이재명 후보가 35만 표 차이로 승리한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54만 5062표 차이로 서울에서만 차이를 낸 표수가 54만 5065표라는 겁니다.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제 방송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 전역에 선거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거 데이터 상에 사전투표를 조작 안 했으면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작업을 해보니까 딱 뭐가 발각이 된 겁니까? 윤석열 후보의 표에서 얼마를 빼앗고 심상정 후보의 표에서 얼마를 빼앗고 나머지 군성 정당에서는 일체의 여러분들 손을 대지 않고 그 빼앗은 것만큼 뭐죠? 이재명 후보의 표를 더해주는 선거 데이터 상에 딱 관계가 포착된 거 아닙니까? 그 관계가 포착됐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소위 표를 두 후보와 함께 빼앗아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하는 그 소위 관계식을 전산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거죠. 그 만들어낸 수치가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위에 1번 자료인 겁니다. 선거안이 발표된 자료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여러분들 51% 45% 선거안이 발표된 자료가 만들어지라는 거죠. 이거는 뭐 거짓말이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그냥 분석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여러분들 그게 손을 안 댔으면 사전투표 손을 대지 않았으면 자연수기 때문에 천방지축으로 뭡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만일에 손을 안 댔으면 이렇게 딱 열병식 하듯이 이런 관계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남이나 전북의 4.15 총선이라든지 2016년의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게 자연수라는 거죠.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손을 댄 건 뭡니까? 표를 이동시켰다는 거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건 거죠. 선거안이가 발표한 공식 대이터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 51%. 윤석열하고 패배했다. 45%.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겼더라는 거죠. 56% 대 이재명 후보 39%. 이런 것이 이제 나라에서 본급받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걸 낮에는 이래가 세금 내고 밤에 뭡니까? 그 쏟아지는 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 가끔 실수가 나오지 않으면 밤에 작업을 하니까 졸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민초들이 노력을 하면 뭘 좀 귀담아보고 이게 뭐 알아봐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공박사 무슨 326만 표 차 이상이 났다는데 그게 뭔가 알아봐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치찌개만 끓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김치찌개만 끓이면 되겠어요?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잘 끓이는 사람한테 맡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냥 테이블 하나로 보지만 얼마나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겠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의 서울 지역에 사전투표 선관위 발표치. 1번이 선관위 발표치입니다. 3번이 뭡니까? 수정추정치입니다. 추정치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되기 되는 추정치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사전투표 손을 대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서울이잖아요. 이게 부산이죠. 대구광역시 정상이겠습니까? 인천광역시 정상이겠습니까? 대전광역시 정상이겠습니까? 인천광역시 정상이겠습니까? 충청도 정상이겠습니까? 충북 정상이겠습니까? 전라도 정상이겠습니까? 전북 정상이겠습니까? 제주 정상이겠습니까? 대구 강력시장은 정상이겠습니까? 경상북도 정상이겠습니까? 다 정상이 아니죠.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할 겁니다. 착 보면 아는 거죠. 깔아뭉기는 거죠. 본인도 곤혹을 치르겠죠 앞으로. 침묵의 대가로. 지금 국힘당이 당내 경선에 침묵한 그런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일찍 왔죠. 꼭 같은 일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국힘당의 당내 경선 이준석의 분탕제라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용이 되겠죠. 불의에 침묵한 비용을. 불의에 비겁했던 그런 비용을. 얼마나 크겠습니까? 겁 안 납니까? 저는 겁납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